자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를 깨뜨려 난타 자 원아웃에 출발하는 이 아두치입니다 자 지금 초구를 공략했는데 네 포신 패스트볼이죠 어 몸쪽 공을 어 정말 잘 잡아당겼어요 자 뛰었습니다 2루 2루에서 살았습니다 런다 자이언트의 300, 3600번째 도룹 그 주인공은 아두치입니다 뭐 그냥 초구에 여지없이 아 저 스피드가 기다렸어요 2루 베이스 밟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